아 바로 3페이지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요 아 근데 이게 시세가 변화가 될 거란 말이죠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한데 아 이제 다 썼나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어 2000개밖에 안되겠는데 많아봐요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어떤 것이 절 반겨줄지 기대가 되는건데요 아 소비 좀 잠깐만 비어오자 안되겠다 소비창이 너무 없어 소비창을 잠시 비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문제돼 그지? 아 스타버스 17성 빼더라 소비 쓰읍 아아 빡세다 아니 이거 깎은 것도 빡센데 빡세네 빡세다 언제 닦아 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여기서 스카일링 하나 터지면 그냥 끝날건데 빡세다 의자가 진짜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아 또 꽂혔어? 어디야? 기타 어어 가방 버려야겠는데 이제? 가방이 꽉 차서 안되겠는데? 가방을 버려야겠는데 아 나 심를류용 아까 300만원인데 4만원인데 소비가 똑같은데 아 소울조각도 뭐 나왔는지 볼만하겠다 그치? 아 근데 별거 안나오네 어어 아카이름 10개 나왔어 아카이름 벨로 벨로 플랫 얼음마우자 아 이거 비싸보이는데 얼음마우자 한 번 앉아볼까? 비싸보이네 비싸보인다 멋지네 멋지네 딱 봐도 비싸보이는데 아 6천만원입니까? 아 그렇군요 얼마 안하네 비싸보였는데 아 뭐 아 아 아 아 아 빡세 하루 종일 가는 것도 1위다 이거 장비가 거쳤군요 이번에는 장비가 거쳤어 매력사계의 절대강자죠 얼음결정 수행팀 피콘은 올스탯 안나오네 봤던거 같은데 킵 와 올스탯 4% 좋다 이런거는 가격 봤나요? 베어스 이런거는? 안받겠지? 아 벌써 깍쳤어? 어디고 깍친거야? 아 안깍쳤는데? 아니 의자 별로 이 의자가 제일 괜찮은거 같애 아 근데 저는 노란색깔 뜬적있나요 제가? 본적이 없다 아 생각해보니까 노란색깔 보면 되겠네 가방 꽉 찼다 뭘 버려야되냐 어떤 물품을 버려야지 잘 버렸다고 소문이 나나 어떤 가방을 버려야되나 어떤 가방을 버려야되나 어떤 가방을 버려야되나 와 500만원인데? 강물용 500만원인데? 식물 버리겠습니다 250만원 강물이 비싼 가게로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, 근데 소울조가 이상한 거 많이 든다 아, 까는 거 빡세해 저 몇 시간 깠어요? 두 시간 넘었죠 안 됐나요? 두 시간? 한 시간 넘었나? 안드로이드 이어센스 람로 안 되죠 그걸로는 안 될 것 같고 투명 데미지 스킨 아, 이런 게 있었네 투명 데미지 스킨 어, 티타늄 마트 갑자기 나온다 갑자기, 아, 풋블러드 갑자기 보인다 보인다, 눈에서 보인다 아, 아빠 어디야 아, 어디야 장비가 Fellチョko 올 때 4%짜리 아 어딨어 솔브내기 뭐 하나 더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주얼도 진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스칼렐링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불가능한 도전인가요 소비가 걸렸는데 아 아 고맙습니다. 아, 스컬링 나오면 진짜 기쁠 것 같애. 진짜 기쁠 것 같은데. 불가능한건가? 불가능한 도전인가요? 주문서 가방도 되게 안나오는거 생각보다. 아니, 나올수도 있지요. 하나로 도전하는게 아니라, 여러개로 도전하는건 한번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, 저 풋백홍 한번도 못먹어봤나요? 이렇게 깠는데? 먹어봤나? 아, 시끄러워. 아쿠아아 아쿠아 아쿠아 장비도 꽉 차게 생겼네 아 이번에 별로 안좋은거 같애요 안좋게 망한거 같애 손해보았다 이렇게 봐야될거같은디 현재 개스 어 몇개 깠습니까 저 있을텐데요 아 1905개를 깠는데 발단 한번 까봐 야 올 때 3%는뭐야 올 때 3은뭐냐 저런건 올 때 3은 또 처음보네 올 때 3은뭐야 어 쌍매에 또 나온줄 알아 깜짝놀련네 아 근데 나머지는 까는게 의미가 없는꺼같야될 음... 아 여기 란히도 넣었대 아 이번에 뭐 없는데 이번에 나온게 뭐예요 티타늄 마트 하나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요 그게 끝인거 같은데 티타늄 마트 마트 기억이 안나네 기억에 남는게 없어 티타늄 마트 이어 센스 투명 데미지 스킨 이렇게 남는가 프리미엄 악세서리 마력이 하나 있고요 아 나 주문서 가방을 열고 싶은데 악세서리 마력 아 풋백공이 하나도 없네 그죠 어어 이 세번째 페이지 마트요 소대 본거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머랍에 뭐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